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렵게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조국씨가 장관자리를 내려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자기 손으로 필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국이 사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지 이런 사실들이 낱낱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의 심경입니다 장관직 사퇴를 하고 방배동 집으로 돌아온 조국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6분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후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기의 그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6시 7분이었습니다 한 신문은 그가 다시 나와서 차를 타고 떠난 광경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취재진이 있는지 잠시 확인한 조국은 빠른 발검으로 본인 차량에 탑승했다 여전히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많이 난 듯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계 차문을 닫은 조국은 빠르게 자택을 빠져나갔다 아주 간단한 그런 당시 상황을 묘사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경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단정할 수 없었지만 결국 스스로 사퇴할 의향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올 의향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퇴를 위해 나섰을까 속절없이 지지도가 추락하고 민심의 동료가 심해지고 이런 것을 접한 대통령 입장에서도 직접 조국으로 하여금 그만두라 사표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지고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내보낸 경험을 가진 CEO들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내보낸가를 참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때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윗사람의 의중을 신속히 알아차리는 노회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른바 윗사람의 심중을 잘 아는 복심에 해당하는 경험이 많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은 절묘한 타이밍을 선정하는 능력입니다 혹은 기술입니다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항명이나 시금방진과 동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국 사태는 아무래도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이낙영 총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이낙영 총리는 195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7세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 살 아래인 1957년생이고 66세입니다 조국은 1965년생이고 54세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낙영 총리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조국 임명 과정에서도 임명을 반대했는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은 반대의 의견을 완격하게 표명한 사람이 바로 이낙영 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는 수차례에 걸쳐서 조국과 관련한 논란이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9월 26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위원이 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낙영 총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이낙영 씨는 조국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거로 봅니다 10월 30일 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이헌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합니다 이낙영 총리는 해임 권위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훗날 제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때 이미 권위가 다 끝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윗사람에게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권할 때는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고 윗사람이 신뢰할 만한 나이가 단 원로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을 함께 전해야 설득력이 있죠 아마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낙영 총리가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종합하면 조국 사태는 이미 10월이 접어들기 전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10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 속에 몇 대목은 조국의 사태와 관련 전후 이야기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날 정격 사태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국에게 사태 날짜를 세게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하라고 전했다 조국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서 사태를 발표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연령으로 12년 정도 위인 이낙영 총리가 조국 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낙영 씨가 대신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역할을 자임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